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찍을 영상은 곤충 표본 만들기 인데요 요즘 가을이라서 그런지 날씨도 좋고 하늘도 높고 그리고 가을에 볼 수 있는 곤충들 사막이나 메뚜기 그 다음 귀뚜라미 잠자리 같은 곤충들이 자주 보여요 그래서 이 곤충들을 표본으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두고 볼 수 있도록 곤충 표본 만들기를 해볼텐데 이 곤충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물들 중에 4분의 3을 차지하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에요 몸은 머리 가슴배 3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다리는 3쌍 6개고 날개는 4개 그 다음에 눈이 겹는 2개 혼눈 3개 5개고요 더듬이 2개 입은 1개 이렇게 이제 몸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곤충 표본을 만들려면 곤충을 채집을 해야 돼요 채집할 때는 먼저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병에 알코올이나 특수 약품을 담아서 이제 가는데 표본 만들기 전에 표본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새나 동물들을 속을 파고 거기에 솜을 넣어서 말린 박제 표본 그 다음에 말려서 만들어 놓은 건조 표본 그 다음 알코올이나 방부제에 넣어서 만들어 놓는 액침 표본 그 다음 현미경에 볼 수 있는 프레파르트 표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권충은 건조 표본을 주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권충을 이제 표본 만들기 위해서는 포축망을 들고 야외에 나가서 권충을 이제 내가 원하는 권충을 잡아야 돼요 잡을 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코올이나 또는 유산지가 있어요 나비 같은 경우는 액침을 그 알코올이나 이런 약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접은 유산지에 이제 넣어서 권충을 채집을 해야 되는데 이때 권충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채집한 권충을 가지고 와서 이제 딱딱해졌을 거예요 몸이 죽었기 때문에 경직이 돼 있으면 이거를 따뜻한 물이나 부드러운 몸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연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30도씨 정도의 물에 한 3-4시간 정도 담궈놓거나 나비 같은 경우는 물에 담글 수 없으면 주사기에 이제 따뜻한 물을 넣어서 몸에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몸을 부드럽게 해주는 연화 과정을 두번째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몸이 부드러워 졌으면 이제 고정판이 있는데 보통은 오동나무를 쓰는데 압축 플라스틱 같은 습 저기 뭐지 압축 플라스틱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곤충을 쫙 다리 날개 더듬이 이렇게 펴서 고정핀으로 꽂아주세요 나비 같은 경우는 4개의 날개를 쫙 펴서 고정핀으로 날개를 펴주시고 더듬이도 펴주고요 사슴벌레 같은 곤충은 더듬이와 다리를 L자 모양이 되도록 핀을 이렇게 꽂아서 이제 이거를 말리는데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이제 한 3-4일 정도 그리고 좀 큰 곤충 같은 경우는 7일 정도 이렇게 말린 다음에 고정핀을 빼고 라벨지에다가 곤충 이름 이름과 학명을 적고 채집 장소, 채집 날짜, 채집자 이렇게 적어서 이제 붙여서 전시를 하면은 표본 만들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곤충이나 동물들 같은 경우 오래 복원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표본으로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곤충 표본 만들기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